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공허의 유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스타크래프트2 3부작의 마무리 이 대단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기 그지가 없고요 한번 해봅시다 공허의 유산 망각의 속삭임 음 이거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힌 제라툴은 6년동안 젤라가의 귀환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매었다 테란과 저그에게는 경고를 맞췄지만 은하계에 닥칠 운명 앞에서 프로토스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라툴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일단 공허의 유산은 아주 어려움이 진짜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려움으로 할게요 확인 아 감사합니다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이보이 공허의 유산 항농اف 공허 영NG 공허의 유산 하 impairment 한조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방음 공허의 유산 아 디라니 나르두였어? 좀 수상하긴 했는데 나르두였구나 디라니 아몬의 오른칼 나르두였는데 아니 그냥 한번 더 말한거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상상도 못한 정체 이러면서 몰라야지 캐리건이 우리 때려요 근데 캐리건 부추긴게 너잖아 왜 싸움 좀 말려봐 그 군단이 그 군단이 아닌가 많이 어려움으로 바꿔 어째 당신의 존재가 느껴진다 했더니 테란도 있어 여기 삼자대면이야 그 군단이 어떤가요 그 군단이 그 군단이 네 그 군단이 이곳에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물러날 일은 없을테고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두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마찬가지야 공허의 우주산 캠페인 투사기 맞냐? 할만해? 아 맞아? 풀 십사기라고 아 저그랑은 달리 건더기가 많이 없어서 좋구만 저그는 진짜 눈이 좀 어지러웠는데 얘네들은 담백하게 디자인이 되어있는 거 아주 좋아 마스는 일꾼 좀 뽑으면 넣어야지 정말이야 뭔 소리야 할 수 있어 임마 풀 오브가 놀아? 어 여깄다 풀 오브 나 이 풀 오브 건물짓기 할라 그랬어 자 뭘 지어볼까 관문 관문 뽑아봐 2개는 있어야지 자 근처에 뭐있나 좀 볼까? 또 이제 근처에 자원들이 있거든 로토스는 반짝반짝거리는구나 그대론 진럿을 접수 다 테라 전사님이 저럴 공격 경로를 피해라 뭐? 공격 경로를 막아라가 아니라 피하라고? 히야라니? 무슨 소리야 아 귀여워 프로브 귀여워 10% 거리는 차관 운영을 볼 예정입니다 지사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프로토스 포로 구출하는 것 나도 알아 프로포스로 구출하면 돼 프로토스 포로 구출하면 돼 프로토스 포로 구출하면 돼 배상 구조물의 시간 증폭을 사용합니다 20초 동안 건물의 생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충 암호가 될 것 같아요 10초 후 기질까지 자극을 사용합니다 공격을 곧 개시할 것이다. 팔다림 유닛들이 개꿀잼인데 이 아저씨는 못쓸 것 같다. 게임사는 빨리 김도용으로 2번 말하고 2번 보여주는 옵션 넣어야 여기 적을 지나갈 때 질럿으로 업으로 끌면 길 알아서 뒤뚤어집니다. 캐시브 좋아하는 김도가 액티브 번복인 쿨토를 잡았자 망했네. 이제 그 재련소 방영에서 오지게 울고야 고통받지 말고 대비해. 이제 그 재련소 방영에서 오지게 울고야 고통받지 말고 대비해. 이번 미션에서 저그 공격 때 추적자로 업으로 끌어서 길뚫어야 함 공허포격기 얻으면 공허포격기만 뽑아서 색상하면 갓겜 자 한번 출발해볼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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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꿈종의 노예야 출발! 도망가 저 죄송한데 훈수 하는건 괜찮은데 훈수 안본다고 몰아오지 마세요 제 못봅니다 진짜로 이 게임하는데 집중력을 삼백퍼센트 두뇌 활용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못봐요 죄송한데 나도 나도 보고싶은데 못봐요 못봅니다 도망가고나가는것도 모르는데 훈수가 졸리겠냐 주인님 노예 오우야 오우야 이 프로토스도 동시에 진압당했나 이상하게 싸우느라고 흥미로운 매우 어려움도 봉어포 겹기 암흥기사 썸봉대 3개면 끝접해 끝판왕 프레임 에이 아저씨 아저씨 이 돈의 소리가 들린다는 눈을 벌레처럼 떠두세요. 우소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300%인 상황이면 평소엔 대체 일생과 새로운 일생이 큰 힘이 되니 전 aika 는 1. 2. 2. 3. 2. 3. 1. 2. 3. 1. 3. 5. 6. 4. 5. 6. 7. 10. 야, 너는... 그럼요. 주무셔터 가자.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김도에게 시금 침풍을 건너고 빨라지지 않고 폭력이 지나갔다. 웨듀 페인트에 주문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무셔터...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나랑 정보는 게 좋던 멀템인데, 운영을 하시고 소나대. 차관으로 병력 뽑으면 생산시간이 10초 단축된다. 가능하면 이들과 부딪히지 말도록 우리 그냥 관문 쓰게 되지만 예약이라도 안하면 저거 부터 안 돌아올지 군단이 왔노라 메비우스 특잔데 우리는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물결이다 파일럿 짚고 차관 써서 빠른 강후에 명망의 차원투가 펼쳐 오오오 더블유 작업년 300% 매몰이 무수 많네 최적합니 그런 끔찍한 작업을 전해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나루들은 죽었는데 누가 그대들을 이것으로 긁고 왔나 그대가 누울 줄 알아야 해 안타깝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희도 법무관님을 도와 형제들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라타면 진리 기사다녀 탈리스 어 탈리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전사들이여 전방에 또다른 감옥이 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야지 그래 와봐 얘네는 뭐야 돌진이 있어 얘네는 왜요 이거 자동 아니야 이거 자동이지 안타깝지만 전방에 탈리스 난타깝지만 아 장소가 가장 있리로 브루토스 트로르 크로브가 여섯마리나 놓고있다고 본종과 한편이 된 자들에겐 자비가 필요없다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좀 놀아도 돼 어차피 맥시멈이야 맥시멈 저긴 어떻게 가지 수위는 1분 많이 꼽는다고 자원 잘 캐지 않는다 70만 꼽아 내 능력을 원하는가? 오케이 일단 출발하기 전에 사령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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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 recoil 사령을 해요 사령 다 아, 절로 보낼걸 어차피 여기 쳐들어가야 돼 괜찮아 자, 여기서 W를 눌러서 소환! W를 누르면 모든 차원감문이 선택되니까 형은 건물 짓는거 보면 진짜 핵마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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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차관보다 2관관문으로 생산하는게 시간 대비 이득일까요 하아 좋아, 가볼까? 예약 생산 가능하다고? 안되는데? 웃어봐 이거 왜 안들어가죠 여기 차관이 좀더 있어야 겠어 네 수정탑을 되찾아야 하네 플레이에서 야한 냄새가 난다 아아 아아 어휴 답답해 차관광을 씩씩 만들어놔 제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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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訓 에 무슨 끝나고 든 생각은 제라트 전사 죽네 죽네 불쌍하단 거였다 야한 냄새가 난지 8개월째 빼앗긴 수정타 아몬드 아몬드로 안맞이 또 너야? 타운관으로 소환할때 쉬프트 누르면서 후구 중 오공해 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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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 잘했다 달이 지어기를 파괴하니 다음전 자체 지점으로 가는 길이 생겼다 길이 생겼어 쇼컷 쇼컷 생겼어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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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김도는 고구마 먹는 맛으로 봐야지 네네 다행히 다행히 멀쭈 침대 다행히 문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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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저들을 학살해라 최대한 신속하게 관문은 많은데 소환이 4마리 고정인 이유가 뭘까요? 관문다리 빨리 때리세요 미네랄도 많잖아요 관문다리? 이게 지금 열린거 아냐? 운반을 버려주자 이건 야한냄새가 아니라 시청자 속하는 냄새입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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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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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TP 이쁜 pled amam 공원 도基本 고구마 어? 그냥 드라군 꽂고 캐리어 빨리 뽑아 아 뭐해 잡으라고 아 아니 러블리 더블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정을 해 그들을 피해라 형제들이여 황물 더 필요합니다 어둠과 하나다 너희의 치아 부활다 목표는 중앙 반응으로다 가서 파괴해라 저에게 우리 분류를 보여주자 저에게 우리의 치아 저에게 우리의 치아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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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냄새 안나? 밑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말을 말하라 형! 너도 문어해 뭐? 머리나 뭐? 마리간이 또다시 공격을 준비한다 조심해라 형 진짜 용이 분한다는 형 실력인 것 같아 지금 미네랄 좀 봐 반응로를 파괴해라 당장 다들 모르시는데 이것이 리에오 전진 게이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하얀게 있는데 이게 뭐지? 김도님이 입을 열고 있는 건 플러가 풀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베라쿠 베라쿠 저는 라오오의 시점부터 아직도 화가 나있습니다 와! 아 이거 완전 깸사스, 깸사스 아니냐 깸사스? 어? 사나사나사나 사나무니 프로토스 브롤 로그가 부유해서 에필 로그 다음으로 어려운 도신이 힘네 모금은 꼽히는데 넥터스는 왜 안 꼽혀요? 경사를 죽음으로 내 몸에 번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라 긴대다. 그래도 난 이령 덕분에 쟤네 히든 대사 들어서 좋은데 왜그래들. 좀만 더하면 외부순에 기동하겠어. 적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메비우스 특잔대를 제거해라. 이 시선은 군단 앞에 무너지리라. 정보, 빈도는 아직 이 미션이 타이머택이라는 걸 모른다. 어둠 속에 살고. 그 다음 이 시선은 군단 앞에 무너지리라. 정보, 빈도는 아직 이 미션이 타이머택이라는 걸 모른다. 정보, 빈도는 아직 이 시선이 타이머리가 안 되었을까? 형님은 군단 앞에 무너지게 납득하겠다는 걸 모른다. 2번에 여전히 고른부순에 전하는 것들을 통해가 없애고, 경례와 함께 무너지게 납득하겠다는 걸 모른다. 마이페이지에서 고른부순에 등장한 기능이, 즉,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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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 히히, 히히. ㄷㄷ 아, 프로토스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프로토스 하는 법이지, 알았어요. 약간 튜토리얼 미션이네. 약간 튜토리얼 미션이네, 튜토리얼 미션. 오케이, 확인. 확인. 튜토리얼 미션. 군단의 심장은 엔딩 봤나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 아저씨 저 마지막 미션 못 봤는데 다시 해주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저 앞에 기사단이 붙잡혀있다. 거음을 준비해라, 전사들이여. 잠시도 케리건 케리. 후안이 의견이죠. 암흑 정보관이시여. 붙잡힌 형제들에게 가려면, 군단의 공격 경로를 가로질러야 합니다. 하모님 제발, 제발 온 우주를 멸망시켜주십시오. 힘듭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있爾, 진. 리트다 리트. 공격 경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 경로를 공격하는 기사단이 있다면, 내 목숨을 아이오해! 광물이 더 평합니다. 돌덩이 저그김도 광물이 더 평합니다. 군단이 공격 병력을 결집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저그의 공격 경로를 피해라. 아이오 스포 미션에서 리퇴할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뭔데 랭이 걸린다? 최신 게임이라 그런가? 최신 게임이라 그런가? 광물이 더 평합니다. 아니 뭔데 랭이 걸려 이거? 게임 껐다 켜야되나? 이거? 메모리 뉴스인가? 이거 설마? 핫게임이야 이거? 껐다 켜보자 한번. 얏! 야 아르타니스 어딨냐 아르타니스 데려와봐. 이게 어려움이라고? 뭐야 이거? 핫게임이야! 이거 매면적 게임인데 이기랄. 야 내가 말했지? 공유 좋네 기대된다고? 아 이게 뭐야? 아 게임 왜이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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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가 voz 잠시만요. 랭이. 켄 pinky come to cranky kill. 호호호호호호호호 fleekty YouTube говорит er opinions on the move. 이 기분은hill. 유전하게 불영 랭이 구부와 함께 werde 침개를 낭돼요. 밭이 높은 곳ilen держ이 없는데 툴툴리 연기 나 저녁 먹고 왔는데 여긴거 보니 강력과 와트나 경 우리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플레이를 봐야 하죠? 게임도 못 버틴거 아닌가? 중앙방향으로 제거해라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으익 이타트 제발 날 수러져 잘못했어 똑같은 장면 그만 보여져 수술도 다 찢어버리네 이븐스위 진짜 잘하시네 아직 운심맞죠? 굿밖으로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렇게 개못하는 척하는 건 존추해 우리는 이 광경을 이미 단할해서 보았습니다 아스라스 내 능력을 원하는가 내가 지금 저런 사람한테 불러야 한다고? 바이러스 욕심이 없으니 소식으로 손을 내쎄기하고, 이거 저그 병력 안 끌고 까고 암기 안 쓰면 공유해서 난이도 탑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했던 스타일 방식이 최고라고 믿는단다 이 나라의 사료는 도대체 안 빨라 이 나라의 사료가 찢어져야 합니다 사기 안 하는 사료가 추가된 거라 이 나라의 사료가 사료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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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룡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사료가 사룡이 사료가 사룡을 날렸습니다 좋아 계획대로다 이번 겨울은 컵이랑 단포자이가 팁 저그 병력 나갔을 때 저그 공증 민득하면 타이버택이 사라집니다 슬렛 파수기가 크로토스 메디기아 파수기 조금만 더 넣어줘 반포자이 반포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사들이여, 전방에 또 다른 감옥이 있다. 가서 그대들이 원하는 복수를 하여라. 저그 병력이 곧 움직인다. 조심해야 한다. 저들의 반응을 찢어버려라. 칼날 여왕이 명하노라. 대란이 차원이동을 하다니 불가능해.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이 베란드를 제거하고 수정탑을 되찾아야 하네. 수정탑을 제어합니다. 적들은 정신이 지났다. 적들은 정신이 지났다. 역량은 정신이 지났다. 그는 정신이 지났다. value는 정신이 지났다. 뇌싱을 지친다. 그는 정신이 지났다. 뇌싱을 지키지 않는다. 전사들이 투지했다고 말하는 기록이 뭔지 해야하지. 또 지랄이야 또 지랄 뭐해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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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듯이 횡단보도 건너듯이 이거 길.. 길막한 아 정신차려 아으... 아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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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 아 아 아 아 저... 저에게 우리 불모를 보여주자 네 4-3-8-1 간추렛kun 플래시 아몬의 혼종부와 한명이 되는ም눍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내 목숨을 하여! 어둠 속이야. 마,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치즈는 안전히 100라운로드가 숨길 수 있습니다. 체력이 숨겨져 있다. 소속은 바로 어둠 속성으로 공격력을 받아들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공격력을 받아들이고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의 목적자, 이 패턴이 더욱 잘 안하고있다. 적을 불러줄 것이다. 사실 방전사 추적자로도 깨울 수 있는데, 전투 때마다 돌진 길막에서... 아무 반응도 없군요. 흠. 적을 설득하니 돌 덩이를 설득하는 게 더 쉽겠습니다. 마지막 감옥이 기다립니다. 더 지체해선 안 됩니다. 이거 만이도 몇이에요? 네, 게임 말고 시청 만이도요. 저는 한가리 없습니다. 막봐도 불구다. 빈도를 훈수하느니 돌덩이를 훈수하는게 더 빠르게 된다. 필요 없을때 쉬프트 쓰고 필요할때 안쓰는거 봐 진짜 킹블러야. 불멸자 두번째꺼 나오면 출발. 조용히해! 조용히해! 오케이 간다.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게 간다. 습니다. 스마트하게 간다. 역시. 스마트하게 간다. 제거. 모른다. 아니. 이제. 영웅돌이원이 전멸로 길 좀 터져 제발 이걸 보시는 여러분은 급심한 탈모로 스트레스가 올 것입니다 적립한 탈모사 를 안전하고 뛰어야 할 수 있겠는데 최대한 판매했어 인기를 뿌린다 감층이 들어오면 종류가 필요합니다 전투가 펼쳐진다 여기가? 좋아 다이아 워우흠, 멈춰 멈춰 빨간불이야 파란불 때 건너 마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경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사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탈다림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릴 대란기지로 보내 혼종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탈다림? 그 이교도들은 우리 세게 얼씽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몬의 짓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기사님, 놈들은 그댈 어디에 가두었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젤라가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의 이름은 에리스. 하지만 그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외미호수와 탈다림 불다. 나루드의 명령을 따르십니다. 나루드는 이 사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야. 공사 목소리 진짜 좋다. 이곳이 아모리 다시 태어난 곳이다. 시그마 4분년 깊숙이 탈다림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 탈다림. 탈다림이 아몬의 신동자들이잖아. 자 역시 그래를 도우는 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원을 채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병력은 사원 금방의 위치를 확보하고 달달임을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싸움이 진정 영광스러운 전투가 될 것입니다. 형제여.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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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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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대장됐던걸로 역한 행성곡곡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가스를 모으려면 저기로 가야 된다 이 뭔소리야 이게 가스를 모으려면 저기로 가야 된다니 가스 채굴이 없네 여기는 이걸 어떻게 캐는거야? 이 계측기가 현재의 지진 압력을 알려줄겁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균열이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균열이 어서 터진다는거야 아니 컨트롤도 해야되고 설명도 봐야되고 그냥 바빠죽겠네 이번 미션 공략 우주관문 공허 플러스 강전사 어택당크 이거 안보는게 아니라 못보는거야 뭐..뭐? 균열이 어디라고? 균열 어디라고? 아니 균열이 어디서 터진다고? 아니 가스 캐는대가 여긴건 아는데 가스가 여기 나 생겨야지 먹는거 아닌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설명할때 딴짓하다 이거 캠 아 여기서 폭발한다고? 음 오 그래 네 오우 야 멋있는데 슈킹? 오우 한 놈씩 처리해 정사를 해야지 이거 화열준? 이게 뭔소리야 뭐 아 이거 지진이 터지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거야 김돈님 두피에 있는 균열 목은 터진다구요 리은키크 지진이 터지면 아 까스도 안나오잖아 새로운곳에서만 나오는건가? 아 조용히해봐 집중해야되 여기 어둠속에 있다 시끄러워 칼다림 추적자 드럽게 시끄럽네 집중력 스트리지마라 이런식으로 나 회방 놓는거? 다 알고있어 내가 아 시발 논다 지금은 차원관문 사용법이 좀 안을 까먹어 지금은 지금은 차원관문이 줘야지 지금은 차원관문이 줘야지 지진이 터지고 가스도 터지고 복장도 터지고 이거는 이제 만드네 인트로 적들이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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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기에만 서야한다. 아니면 미치겠지요. 모아서 가야지. 오케이 이제 입구는 다 모았고. 이게 멋이냐 그 야생 크로토스인가 뭔가 플레이하는거 맞지? 흐흫흫 이 암석층을 체결하고 있군. 맞습니다. 그 위치에서 강력한 지진 수치가 감지됐습니다. 뭔가 중요한걸 감추고 있나 보면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툴린 또 다른 분출이 감지됩니다. 그녀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퇴사다르가 있으면 입사다르도 있나? 현명한 선택이군. 흐흫 우린 매집없다. 이 대머리. 주꾸만 넘어. 머리가 없어. 슬라다. 어? 퇴사하면 나도 해야지. 흐흫흫 원하는 바를마. 내 목숨을 라이벌해! 야옹 하나 원하는 바를 안 돼. 흐흫 물건이 지금 기려고 하는 거야? 어? 어? 섹스 딸가를 한가리 움직였어 아주 건방지네 타수기도 딱 뽑아줄게 slot 승파들은 도착한 쉽지 않았냐 Pioneer, oh. at Gr esfuerzo dochens Can't go up, y'know? 전에는 나무 많이나 하면서 우린 못하게 해. 연식 프로토스의 나이과 그 자체입니다. 피지 크랙, 다크크, 미니됩 등나 등과 봐도형 내용량 초과한다, 다크크 미니필, 가스를 추출하겠네 내 목숨을 아이어리 총재발 저기 위에 떠다니는 M1폭자제가 적혀요 떠다니는데? 봉허포격기?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없네 에헤이 아 이거 길이 어디야 가스가 없잖아 가스가 없어서 가스가 없어서 가스 내 플레이의 불만이 불열라 코리언님 어여동으로 오십시오 진도는 깐고 있다 어? 어? 전심나봐 더 모를 것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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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야 근데 이거 이미 로봇공학시설을 만들어버린 이상 그냥 비행기는 적당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불멸자로 가야될 것 같은데 대공능력은 이걸로 커버하는데 그 뭐냐 추적, 추적자 모여 모여 모여봐 이 위치들에서 추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소화 아는 스트리야 하지 않을까? 내 능력 각기 이리와 할 수 없다 전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아 아 아 아 아 아 어둠은 몸속에 있다 뭐야 이거 왜 캐리어가 있어 야 뭐 캐리어가 있어 아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무슨 폴로그 미션에서 캐리어가 나와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니 뭔가 아닌가? 딴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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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공세 공세를 세일한 줄 알겠다 ㄷㄷ 아, 이 멀티를 차지해야되는데 내가? 응? 그래야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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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덱을 볼 수가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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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는 어둠과 하나하나라는 말을 말하자 나 죽여 나 죽여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새끼들 말이야 이거 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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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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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왠지 왔어 이번 도전 무비는 시간대여서 미네랄이 안 남고 가스가 남음 내 목숨을 아유 낭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1%가질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2%가 truly 5%가 자제 합니다 와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아름다운 심판의 시간이다.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전립품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다.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전립품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다. 명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명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명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명망의 전투가 펼쳐진다. 아.. 아 이게 말이.. 자널분신때부터 걱정됐는데 이번 아름 2창 출발 위선 깨수 있나요? 아이 캐리어가 나와! 아이 뭐 캐리어가 있어!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아닌데?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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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토리, 행선 핵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결측기가 현재의 지진 압력을 알려줄 겁니다. 이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군벌이 폭발할것 같습니다. número 4번 있을까? 배달 Assistance 또 한 명의 공격이 오랜시었대. 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래 아직 가스를 150이나 먹는데 가스가 없는 맵에서 어떻게 이걸 뽑으라고 질러뽑아서 저기 먹으러 가자 지능 낮고 시야 좁고 손가락이 느린 사람을 뜻하는 마른 사점 자 먹으러 간다 형 혹시 누가 궁어 포격기 뽑으면 죽인다고 한 거면 손 들어 제가 그랬어 제가 제가 그랬어 이럴 바에 황금함 돼 암운함에 일시간만이 넘기고 손님 다림이 타고 봐 경고 – 전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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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왔어? 어? 내 몸에서 나가! 정체 줄? 원하는 말을 말하라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한번 가볼까? 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자 우주관문 캔슬하자 공허는 내 목숨을 알려라 공허포격기 뽑으라 해서 미안해요 그 옆에 진짜 돌을 뽑아줘요 공허포격기 상이 틀어졌나요? 상이 틀어졌됩니다 공허포격기 аются 그냥 레드벨이 이타치 뒤졌어! 그만 찾아! 그는 신인가? 그는 신인가? 말할side! 그는 신의 집을 건드려야 합니다. 전차를 납목하여 위치여서 철저합니다. 대공수 설계에 대신에 내 권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틀에 위치한 사베진에 위치를 지지시 sighing 있습니다. 이틀에 위치한 사베진은 제출에 참사해 봅시다! 어딜 구경하게 공어를 입에 담아 아무 말이아몬네 뭐인가? 누가 공어 포격기 소리를 내었어 누가 공어 포격기 소리를 내었느냔 말이야 공어 포격기 소리를 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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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여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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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스타게이트 가장 우측에 폭풍 오왕 꼬바좌 내 목숨 라이언 됐어 됐어 아 트러브 어디갔어 여깄다 공어 따위 근성없는 유닛은 버리고 갓을 털어서 썩공군 어떻게 뽑자 코비됩이을 털어서 넘어가는 중 왜 사과 낯스나요? 미션이라도 걸렸다. 미션이라도 걸렸다. 어때. 공업호격기 세지? 빨리 늦게 뽑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미안. 다음 공업호격기 중단 최고. 슬벅으로 바꿔쓰고. 나름 위에서 타이어 펀치가 되어져. 쿠폰을 살려줍니다. 도움말씀 또다른 분출이 감지됐다.. 터놀러시에 있어도 벌써 다음으로 넘어갔겠단 그치. 터놀러시오. 복지 기간이 돌고기 전체 공격에 끊은 건 줄 알아요. 를 치우는 걸ous. 를 치우는 줄 알았을때까지 바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를 치우는 줄 알았을때는 길이 오랫동안을 빠져있습니다. 를 치우는 줄 알았을때는 길이 적당한 줄 알았을때는 안쪽으로 를 치우는 줄 알았을때는 끝이 부르지 않음. 지금 시작할 수 없을때는 공격이 유지되어있을때는 마음을 치우는 줄 알았을때는 공격이 가득 차지 않으니 큰 장두를 치마할 수 있습니다. 위산 수정 충전, 타이어의 빛을 내뿜어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위산 수정 충전, 룰을 더 필요합니다. 침시티하는 거 보니까 이거 크로스트 펑크 같은데 너는 어딨어? 경북 덱서스 위에 필요한 크로그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경북 덱서스 위에 필요한 크로그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네. 시그마델타님 오척 감사합니다. 정보 김도는 지금 멀티태스킹 과거와 상대야 도내를 못 잊는다. 현재 최대 출력. 이것 또한 방송 분량을 내일 공허유산 첫 미션에 맞추기 위한 것. 위성 수정 추. 정보 공유는 분심과 다르게 캐리건 같은 사기 유닛이 없다. 내 목숨을 아유해. 공유가 많이 주겠군요. 위성 수정 추. 수정 침실이 나오게 되는데 왜 반죽이 지나간다. 자기가 같이 이뤄지 못한다는 기능이 있다면 궁이 나간다. apppw. 고소해 공유가 잘 안전하지 않rael. 제가 볼 때 다가가서 나간다. 목표 2. 목표 1, 강의. 경고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뭐 레이저가 비임하면은 다 뒤지네 공유가 쉽다고 하는 이유는 저저피 유닛과 다른 저표제는요 이게 내가 생각하던 공허 포격기가 맞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타펭 앗 쩝쩝 가슴 가슴 아 Chao 가슴 삐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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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s ll 거드랑이털 제모 빔 삐으으음 똥꼬털도 제모 삐으음 영구 제모 삐으음 아 또 왔어 이 싸가지 없는.. 결국은... 아,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임아의 영구제몬빔 맞으셨나요? 까놀랐다. 소국격끼리맛 적당한akat에 장르가 위험한 건물, 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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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전쟁으로! 어 시원하다 괜찮은데? 이겼나? 으하핳핳하핳핳 ㅎ하핳하핳하핳 이겼어 으핳핳핳 ㅎ하핳핳핳 흐하핳핳 레이저가 답이네 레이저가 답이구만 아 레이저가 답이었어 뭐 이 다음도 있냐, 이거 프로로그? 하핳하핳핳 아 화장실 좀 갔다올께 하, 화장실 갔다올게요 하, 화장실 갔다올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